2. 프러포즈 갑작 프로포즈를 하려고 키테를 사서 오늘 연습을 하는 첫날인데 안녕! 빵빵! 귀여움찌! 평상시에는 괜찮죠? 순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왔다! 기타 왔다! 기타 왔다! 기타 왔다! 기타를 만들까 싶어서 항상 밤새 중에 지금 저 바탕 보고 싶어 기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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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로 기타 왔다! 기타 왔다! 기타 왔다! 기타 왔다! 기타 왔다! 기ше retracement 기타 난 trade 기타 왔다! 기타 왔다! 자거든요. 너무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동희가 키타에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동희가 주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물을 가지고 주인이 그 장식을 보는 것을 보고 시계와 질투가 강해져던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 기타를 설치를 해서 기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자 그럼 친구야 친구 도와는 간식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면 자기에게 보상이 온다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곳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요. 와이프한테 못다한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받으십니다. 동희야 도와줄꺼지 동희야 도와줄꺼지 동희야 도와줄꺼지 동희야 도와줄꺼지 감사합니다.